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과 결혼할까? 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셨나요? 결혼을 하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셨나요? 또 결혼을 안 하셨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결정을 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일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배우자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외모,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예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외모를 안 본다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이 외모라는 비중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배우자를 고려한 데 있어서 외모를 안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외모를 보고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의 기준으로서 외모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기준으로서 외모를 본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방이 생식 능력이 우수한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뭔가 생식 능력이 더 뛰어난가? 뛰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진화론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뭔가 피부 상태라든지 뭐 머릿결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건강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조금 더 생식의 뭔가 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예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끌림을 갖는다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 첫 번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방을 만나면 더 만족스러운 연애와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 외모를 하나의 기준으로서 본다라는 겁니다. 뭐 인터넷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남편과 결혼을 하면은 화가 나도 얼굴을 보면 뭐 기분이 좋아지고 화가 조절이 풀린다고 뭐 그래서 뭐 그 외모 잘생긴 남편? 예쁜 아내? 이거에 대한 굉장히 큰 뭐랄까요 그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요. 뭐 그런 맥락에서 2번이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방을 만나면은 더 만족스러운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따 따져볼 거고요. 세 번째는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방과 결혼하면은 이혼할 확률이 더 낮아질까?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이혼율이 더 낮아질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질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그런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방이 정말 더 생신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방과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하면은 더 만족스러운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 생활이 끝날 가능성이 더 낮아질까요? 정말 이것을 한번 파헤쳐보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가 매력적인 상대방이 생신능력이 더 우수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가 생신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은 어느 정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진화로운적인 측면에서 그게 허무 맹랑하지는 정말 않죠. 왜냐하면은 뭐 피부가 정말 지저분한 사람은 딱 봐도 건강하게 안 보일 수 있고 또 낯빛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이 사람은 좀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의 데이트 환경에서는 외모에 대한 투자의 효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신능력이 생기는 연령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짝짓기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외모가 조금 안 좋아 보여도 그 생신능력이 생기는 연령까지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조금 아프면 병원 가면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외모와 이 생신능력이 큰 관련성이 없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지 몰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펜실베냐 대학교의 제이슨 위든 그리고 존 사비니 교수는 외모와 생신능력 사이에 별 연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남성의 얼굴은 건강과는 별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남성의 몸매 또한 건강과 관련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성 육체미의 상징인 역삼각형의 근육질 몸매를 가진 사람이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몸과 건강상태 남성의 외모와 건강상태죠. 그리고 생신능력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성들 또한 얼굴과 건강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생신능력이 뛰어난다거나 더 건강하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몸매에서는 어느 정도 상관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질양 지수가 평균 범위이고 허리 대 엉덩이의 비율이 낮은 여성이 건강과 동시에 생신능력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 외모와 건강이 별로 관계가 없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결론을 내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부유한 국가에 사는 참가자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조금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삶에서는 이 외모가 나타나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현대 사회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의료 기술의 발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건강과 뭔가 외모 외모와 생신능력 이 관계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뭔가 결혼할 배우자의 얼굴을 본다든지 몸매를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전혀 과학적으로는 별로 상관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외모와 관련된 정신적 성향입니다. 외모와 관련된 정신적 성향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거죠.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앨런 파인골드라는 분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사진입니다. 왼쪽이 이 초록색 그래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외모가 좋으면 사회성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0.5만큼 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모가 좋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0.38 정도 그리고 외모가 좋은 사람이 그 지력 그 지력 머리가 좋을 것이다. 이거는 0.32 정도 그리고 외모가 좋은 사람이 사회적 성향이 뛰어날 것이다. 이거는 한 0.7 정도 되네요. 생각관계가 근데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외모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고 실제 현실이 어떠냐 봤더니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진한 검은색 처음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들인데요. 보시면은 보세요. 이게 0.1인데 지금 거의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사회적 수화만 조금 0.1 정도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외모가 잘생길수록 예쁠수록 사회성이 좋을 것이다. 외모가 예쁘고 잘생길수록 사회적 수화만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 상황에는 거의 0.1에 불과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우리의 고증관념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서 이 사람의 댐댐이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호감이 생기고 미소가 지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고증관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팩트입니다. 세 번째 외모가 좋을수록 외모가 예쁘고 잘생길수록 관계가 더 만족스럽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상대방의 아름다운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다니 아 행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특히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점들 이라는 거죠. 과연 근데 이게 맞냐 했을 때 외모가 관계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검색한 얼마 안되는 사례에 따르면 모든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외모와 만족도 사이에는 믿을만한 상관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네시 대학의 제임스 맥널티 팀에서 최근 수행한 가장 엄격한 연구에서 82상의 신논부부를 상대로 배우자의 외모를 평가해보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을 전혀 모르는 조교들에게 똑같은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모를 평가해달라고 한 거죠. 실험 결과 부부의 외모와 관계의 만족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만족스러운 이성교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상대방을 만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외모와 만족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맥널티 팀의 연구 결론입니다. 오히려 유의미한 결론을 나온 사례에서는 외모가 출중한 남성이 결혼 생활을 느끼는 만족도가 오히려 더 낮았다는 겁니다. 잘생긴 남자의 느끼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이게 낮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외에는 주목할 만한 유의미하게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생기든 못생기든 결혼 생활 만족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외모와 안정적인 관계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예쁜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 혹은 못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 안정성에 외모가 기여한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나 이론도 현재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외모를 많이 보시는 분도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외모에 호감이 생기고 외모가 좋은 사람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 이런 거는 외모와는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외모적인 이유로 너무 끌린다거나 혹은 막연하게 남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우리가 이 책을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혼과 외모의 관계 이런 거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선장읽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